잘 빨겠습니다. 가자! 집중할게요. 이거 트매치라서 여러분들 저 집중하고, 전 무조건 이길게요 무조건이십니다. 집중할게요. 역시 믿습니다. 얘들아 아침인데 이정도 면상이면 평타치? 나는 피지도 안왔어요. 방치질도 안했고 머리도 안감았어요. 아침인데 이정도 캔빨이면 산타치? 의자들이 정말 좋아할 얼굴 아닙니까? 내가 진짜 논담 아니라 내가 진짜 이거 조라가는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아버지 샤워하거든요. 근데도 색깔이 고와. 엥블링 비치나잇. 나도 좀 머리가 있고싶다. 나도 이제 그 머리 그 뭐야. 투블럭컵. 옛날에 자주하면 투블럭을 좀 하고싶어요. 근데 거의 1년 내내 삭발이에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되면 추워되지겠어요. 머리가 굉장히 추워요.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덩. 그중에서 뵐게요 이게 뭐지? 뭔 서치였어요? 대각서치 방풀냄새가 어 이거 무슨 냄새지? 방풀냄새가 이런 느낌이 안좋아 이런 뭐야 아 이새끼 옮기지 아 이새끼 옮기지 이거 노답이 뭔지 보여주는구만 노답이 이제 먼지를 보여주는 도스구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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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몸을 칠게요. 아가리 오무세요.